혈액형이 오영인 사람이 다른 혈액형보다 콜레라에 더 취약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. 미 세인트 루이스 워싱턴대 연구팀은 콜레라의 독성물질이 혈액형이 오영인 사람의 장 속에서 다른 혈액형보다 잘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장세포 속의 핵심 물질이 활성화되면 장에서 전해질과 물이 왕성하게 분비돼 설사가 난다고 설명했습니다. 콜레라는 심한 설사로 탈수가 일어나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. 연구팀은 장세포 속의 핵심을 사용합니다.